오늘도 카페를 마감하고 왔는데 면접을 봤습니다. 근데 너무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서 면접 꿀팁을 알려줄까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. 1번 구인사이트를 볼 때 꼭 꼼꼼히 왔으면 좋겠어. 거기에 문자로 지원하지 마세요. 이메일로만 지원을 받습니다. 이런 게 써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다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사장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를 줘요. 그걸 꼼꼼히 보고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2번은 이력서를 쓸 때 사진을 넣어줬으면 좋겠어. 문자로 할 땐 어쩔 수 없지만 가끔 이력서에 사진 안 넣은 부분을 사장님 입장에서는 더 상상하게 돼. 사장들은 뭔가 왜 안 넣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못생겼건 뚱뚱하건 말랐건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. 이게 외모 경연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꼭 예쁘고 잘생겨야 뽑는 게 아니니까 꼭 넣어줬으면 좋겠고 뭐 스노우로 코수염 입고 이런 거는 안 되고 뭐 푸디나 뭐 아니면 스노우나 이런 걸로 얼굴 화장 보정 뭐 아니면 뽀샷이 정도는 다 당연히 해야지. 그래서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3번은 면접을 올 때는 항상 5분, 10분 전에 가는 게 베스트야. 정시에 딱 가도 사실은 조금 사장 입장에서는 별로야. 그래서 5분, 10분 전에 와주면 어우 너무 좋지. 최고야. 그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최악인 경우들이 있는데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. 잠수 타는 친구들.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. 다음번에 또 면접, 다음번에 또 알바 공고 났을 때 면접 넣는 친구들인데 사장님 다 알고 있어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날 못 가게 되거나 지각을 할 것 같다? 그러면 사전에 저 오늘 못 갈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지. 근데 그냥 잠수 타는 애들은 자기 거기에 뭐 알바 구인 사이트에 블랙리스트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. 꼭 그런 걸 하고 싶어져. 그러니까 연락을 하고 오지 않거나 지각을 해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네번째. 와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와가지고 어 막 이렇게 저 오늘 아 이렇게 면접 보러 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사장은 너가 이든 아이든 상관이 없어.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 때 밝게 웃어주면서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요. 라고 하면은 뭔가 좋아 보여. 그래서 아이인 사람들도 와가지고 한 번만 용기 내서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요. 라고 하면은 사장님 너무 좋아할 거야. 다섯 번째. 요거가 좀 꿀팁일 수 있는데 가기 전에 가게 정보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. 여기가 뭘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시그니처 메뉴인지 아니면 뭐 어떤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가가지고 사장님이 어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? 커피 좋아하세요? 이럴 때 어 자기 여기 되게 좋아한다. 뭐 여기가 만약에 소금빵 맛집이다. 자기 소금빵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 꼭 일해보고 싶다.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와 얘는 준비된 인재인가? 이런 생각을 하지. 여섯 번째. 가끔 사장이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돈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. 주유수당 주나요? 아니면 뭐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? 이런 거 얘기하는데 거기다 써있는 거 이미 보고 왔잖아. 사실 주유수당 같은 경우도 안 주면은 법에 저촉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지. 굳이 와가지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. 만약에 사장이 안 좋다 신고를 해. 거긴 안 좋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라져도 된다. 그거 정도는 물어봐야 돼. 수습기간 월급이 따로 있나요? 이런 것들은 물어봐도 돼. 그건 당연히 내가 그런데 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물어봐도 된다. 일곱 번째. 질문 있냐 뭐 이런 거 할 때 살짝 자기 어필 하면 좋아. 자기 너무 여기서 일하고 싶다. 이런 거 하면은 사장 입장에서는 아 얘가 되게 절박하구나. 우리 가게에서 너무 일하고 싶구나. 이런 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뽑힐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지? 이렇게 총 일곱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만 잘 지켜줘도 웬만하면은 다 되지 않을까 싶어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이 저 경력이 없는데 괜찮아요? 무조건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고 메뉴가 많은데 다 외울 수 있나요? 한 한 달만 하면 외우기 싫어도 다 외워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지원해주길 바래. 안녕.